오늘 오전 9시 24분쯤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의 한 아파트 뒤편 도로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하다 가스 배관이 파손돼 LNG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안내방송을 한 뒤 50여 분 만에 누출 배관을 차단해 임시 조치를 완료했으며 주배관이 아닌 가지 배관에서 누출이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